아 웨이디가 좀 질단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여의도 더 현대 지붕이 얼마 전에 무너졌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해피버스테이 노심 초밥? 고심에서 샀어요 아 고마워 지금 찍으면 예쁘게 안 나와 내 생일파티를 위해 머리까지 하고 오신 분 반차까지 썼다는 놀라운 차수 이제 핵심이야 여기가 더 현대 이게 뭐? 여기가 더 현대가 아니었어? 여기가 차별화된 백화점 어때? 대박 자기저기 이거 하지 말라며 어때? 이것 봐 이쁘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쪽에서 사진을 찍고 싶은데 가족의 난이 있습니다 애기가 넣어주지 않아 웨이팅은 없다 우리 인텔 우리는 그냥 안 기다리는데 아 번 패티 저기 근데 웨이팅이 있으면 일단 친구한테 말아봐 아 감사합니다 대박 먹어볼까요?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이거 뭐야? 유명한데요? 생기를 다시 찾았습니다 드디어 생기를 찾은 이인 이거 입술 너무 이쁘다 고마워 무엇을 드세요? 참고로 TMI 리오에요? 밑에 밑에 이거 덧대서 그 글로스함의 네 무슨 세갈이냐면 무슨 세갈이냐면 코랄 코랄 세갈 코랄 세갈 코랄 세갈 코랄 세갈이에요 이쁘네 이거 친구 따라 산 틴트 지속력도 나쁘지 않고 촉촉해 응 나 평소에 약간 되게 쎈한 거 바르잖아 응 응 근데 그런 거 아닌지 너무 이쁘다 아 그녀 신이 났어 아까와 다르다 저는 이제는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어 패딩 이쁘다 패딩 이제 직장인이 되어서 소비가 늘어나는 거 원래 원래 그래야 경제가 사는 거지 여의도 더 현대 지붕이 얼마 전에 무너졌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썸네일이다 빨리 탈피합니다 IFC로 구구구 IFC로 구구구 솔직히 모르니까 내가 보고 약간 예쁘다 방구구 그러니까 여기 예쁘다 예쁘지 하지만 생명의 위협이 너무 예뻐 나 여기서 사진 찍고 싶어 근데 안 되겠지 아 야 이거 봐 뭐야 불빛 나 대박 와 이거 완전 완전 밤에 입어야 돼 대박이다 이거 45,000원이야 응? 생각보다 싼 거 아니야? 45,000원 이거를? 하루에 다 일했은 옷인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나 이런 캥커뮬리틀이 너무 좋아 이거 진짜로 사람이 일하는 데는 거니까? 진짜 일하는 데는 거 그녀는 구매한다 뉴욕을 못 이기고 이렇게 구매한다 이거 너무 예뻐 나 이거 때문에 사야겠어 오케이 이게 너무 예쁘지 않아? 나 이거 사야겠어 나 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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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87 성공 나도 돌아서 나와야 돼 87 성공 그리고 바쁜 플렉스 23,000원 23,000원 플렉스 그러니까 너무 예뻐 제 생일 케이크를 고르고 있는 친구입니다 저희는 어디로 갑니까? 저희는 카페 가요 저희는 카페 가요 너 카페 가 있으면 유진이가 정해주세요 본인이 정말 귀찮으니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유진이 해피 벌스데이 언니 여기 케익은 여기 앞이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가 앞이어야 되는 거 아니 이렇게 생일파티랑 10번 정도 해줘야 뭐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추억 울어 불어 노심초사? 고심에서 섰어요 노심초사 고심에서 섰어요 노심초사 고맙 고맙습니다 일단 에이워 왜왜왜왜 아리아나 그란데 정국한테 고쳤다니 네가 한 달 전에 얘기한 게 갑자기 딱 기억이 나. 뭘 줄까 고민하다가. 헐. 마설. 마설 마설. 기억한 거야? 떨리는 마음으로. 되게 안 들려. 대박. 괜찮아? 완전 좋아. 마음에 듭니까? 응. 완전 다리. 이거 갖고 싶었던 네가 아리아나 퍼퓸을 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미쳤다. 어떤 라인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니야. 이상형이지. 헐. 너무 좋아. 향 좋아? 완전 달달하고. 맡아봐 맡아봐. 되게 되게. 아니야. 나. 되게 달달하다. 향 달달하다. 뜯어볼까? 뜯어봐. 근데 내가 잘 찍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여러분 됐습니다. 열어보십시오. 너무 예뻐. 봐봐. 우와. 귀엽다. 냄새 너무 좋아. 좋아? 진짜 좋아. 아니 이게 너무 귀여워. 아니 잠깐만. 귀여워. 그 손뭉치가 너무 귀엽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쁘게 쓰세요. 중요한 날에 뿌리고 다니세요. 당연하지. 괜찮아. 좋아했던 향인가요? 네 완전. 아 그래. 심지어 큰 걸 샀네. 비싼데. 아 그럼. 아니 어떻게 작은 걸 사니? 내가 그런 선물을 받고. 소중한 거 진짜 아꼈을 테니. 회사 갈 때는 안 뿌리고 알지? 알지 알지. 아니면 약속이 된 날만. 알지 알지 알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잘 쓰세요. 고마워 오늘. 백년 친구 하고. 백년 친구 갱신. 생일 축하해. 고마워. 향수 잘 뿌리고. 어. 내가 인증샷 뿌려줄게. 어. 인증샷 뿌려. 안녕. 니 뿌리랬는데. 브이로그로. 브이로그로. 어 좋아 좋아 좋아. 각진은 이제 친구 만내요. 어. 안녕.